자, SBS 엔터테이너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상할 이 SBS 엔터테이너상은요. SBS가 인정하는 최고의 엔터테이너에게 드리는 그런 상입니다. 이 상은 우리 정아 씨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SBS 연예대상 SBS 엔터테이너상 런닝맨 하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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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씨는 200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엑스맨, 런닝맨 등 SBS 주말 버라이어티를 이끌어온 최고의 만능 엔터테이너로 SBS 예능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네, SBS 엔터테이너상으로 하하 씨가 결정됐습니다. 그렇죠.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다재가능하시잖아요. 네, 받을 만한 분이 받았습니다. 네. 아이고야, 이거 참, 이야.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하하고요. 이거 진짜, 진짜 예상을 못해서 그냥 오늘 진짜 참석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작년, 재작년 뭐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사실 좀 쉬고 있어가지고 조금 내심 좀 서운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이렇게 엔터테이너상으로 또 저를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멤버들 이제 10년 차가 다 돼갑니다. 우리 재석이 형, 세찬이, 지효, 석진이 형, 그리고 소민이, 광수, 또 종국이 형,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최영인 본부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같이 함께해줬던 우리 게스트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 영광을 돌리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또 시상하는 거라도 보고 있을 우리 고은이 그리고 새아이와 장모님 그리고 사이 조금 이제 2020년에 좋아지실 우리 부모님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능인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KS 엔터테이너상 주인공은 하하 씨였습니다.